자,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데뷔 45년 차 개성 넘치는 연기파 배우죠. 이영란 씨 모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좋은 기를 받으려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명산까지 정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오르셨는지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 친구 왠지 보기만 해도 그냥 탁 튀네. 선생님, 저게 다 다녀오는 거예요? 금강산도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 50에 등산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암벽하고 빙벽을 배워요. 50에요? 네, 나이 50 넘어서. 저게 거의 6km 배낭을 메고 새벽 5시에 구호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데였는데요. 저게 이제 빙벽 끝나고 졸업 등반으로 금강산 구령폭포 100m를 찍고 온 겁니다. 저게 이제 빙벽을 배우고 싶습니다.